다리 걸어 철봉 꽉 잡아 보갑 넣어 강하게 당겨 손목 말지마 괜찮다 괜찮다 아 개먹이 울린다 간단한거 간단한거 간단해? 니 엉덩이 안에 보형물 넣었나? 어깨 내리고 가슴 열고 당겨 학교에 너무 많은 턱걸이를 하다보니 오른쪽 어깨가 이상하다 그래도 당겨라 하나 둘 자세 유지하면서 더 짜내 일어나라 니 머리 좀 자르면 안되나? 니 머리 좀 자르면 안되나? 잡아 보라색 밴드로 3개까지만 깔끔하게 당기면 마지막 제일 얇은 검은색 밴드로 넘어가고 그 다음은 밴드 없이 당겨보자 보라색 밴드 턱걸이 3개 성공하면 제일 얇은 검정색 밴드로 오늘 바꾼다 꿈틀꿈틀거리지마 빨리 당겨라 하나 하나 둘 셋 자 이제 보라색 밴드에서 더 얇은 검정색 밴드로 바꿔서 턱걸이를 시작한다 오늘부터 바꿨다 보라색 밴드랑 몇키로 차이 나는진 모르겠지만 꽤 얇아졌다 아마 처음부터 당기진 못할 것 같다 양말치지마 빨리 걸어라 빨리 당겨라 빨리 당겨라 빨리 당겨라 빨리 당겨라 빨리 당겨라 오 뭐야 5키로 증량됐는데 한 번에 한기가 당겨져버렸다 보라색 밴드 검정색 밴드 각각 몇키로 차이나는지 보여줄게 보라색 밴드 걸었을땐 내 몸무게가 65kg다 검정색 밴드 걸었을때 몸무게를 보여줄게 빨리 걸어라 장난치지 말고 몇키로 나오는데 부정색 밴드를 걸었을땐 내 몸무게가 70kg다 그럼 보라색 밴드에 비해 5키로가 증량됐다 따라와 올라가 자 등 살살 밟고 내려와 살살 밟으라고 살살 밟으라고 꼬리 밴드도 이제 가장 얇은 검정색 밴드다 빨리 걸어 야 부담스럽다 빨리 당겨 니 뭐하는데 검정색 밴드로 5개정도 당길 수 있게 되면 밴드는 이제 사용 안한다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밴드 때문에 몸통 위치를 원하는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가슴을 좀더 펴고 등으로 당기고 싶은데 밴드가 움직임을 방해한다 5개까지만 얼른 당기고 밴드 풀자 어깨에서 소리난다 으유 잘한다 으유 잘한다 5개 빨리 해버리고 밴드 떼자 급하게 해라 급하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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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양이 등 운동시킬 밧줄이다 세제 섬유유연제 9.5대1로 섞어서 조물조물 해준 다음 몇시간 불려준다 몇시간 지난후 밧줄에 독소가 좀 빠졌을거다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던져둔다 좀 더 시간이 지난후 깨끗이 물로 씻어준다 보일러 켜서 바짝 말린다 고양이 등 운동을 도와줄 나무도 깨끗이 씻어준다 고양이의 의사를 물어본다 왜 니 운동좀 해야한다고 고양이 별로 먹으래 이거가지고 니 턱걸이 해야되거든 별로 내키지 않아 보인다 고양이 밧줄을 건다 걸었다 안정성 검사를 해본다 튼튼하다 나무 선반을 설치하다 갈뻔했다 설치했다 고양이 턱걸이 당겨라 등으로 당겨라 팔쓰지말고 나도 당길게 손좀 닦고 상체가 왜 이렇게 기냐 상체가 왜 이렇게 기냐 고양아 이제 단백질 섭취하러 가자 내려온나 안아프다 영상 안올라오면 경찰 신고해라 죽었을거다 야 고양아 넌 과체중인데 잘 당기네 등 잘 쓰네 턱걸이 밴드는 이제 뺐다 이렇게 연습하면서 체중 줄이면 2주안에 맨몸 턱걸이 한개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살짝 무섭다 고양이와 나와의 관계는 그냥 친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이쁘다 이런건 없다 서로 장난치고 낄낄거리는 그냥 친한 친구다 네 머리 좀 잘라라 네 머리 좀 잘라라 네 머리 좀 잘라라 밴드 뗀게 조금 적응 됐는데 하체 점프 힘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 힘을 상체로 가져가야겠다 밴드를 떼니 확실히 어깨에 걸리는게 없다 통증도 없다 33일 전에 썼던 가장 굵은 턱걸이 밴드를 지금 낀다면 어느정도 수행능력이 나올지 궁금해서 비교해봤다 한개도 못했는데 거뜬히 열개도 당겨지더라 화려한 비하인드 컷이다 화려한 비하인드 컷이다 네 힘으로 끝까지 혼자 올라가라 장난하지 않아 오므를 뭐 다리운동하나 내가 턱걸이 하는걸 한번 반찰로 해봤는데 순수 근육으로만 몸을 당겨야 하는데 뼈랑 인대까지 다 써버리니 몸에 데미지가 오는 것 같다. 지금 하는 건 운동이 아니라 몸을 망치는 거다. 다시 한번 개념을 잡고 하나를 하더라도 근육을 사용해서 당겨봐야겠다. 47일 동안 이 3개의 턱걸이 밴드를 건너왔다. 가장 굵은 그린벨트다. 확실히 힘이 쎄진 게 그린벨트는 정말 거뜬하게 당긴다. 중간 강도의 퍼플밴드다. 퍼플밴드로 바꿨을 때 내가 당겨야 하는 무게가 9kg가량 늘어난다. 퍼플밴드도 거뜬하게 당겨진다. 마지막으로 블랙벨트다. 이 밴드가 가장 얇은 밴드이고 맨몸 턱걸이러 나가기 전 마지막 단계로 생각한다. 이것도 괜찮게 당기는 것 같다. 이제 밴드 없이 당길 수 있지 않겠나? 손 털고 괜찮다. 쉬운 일이다. 겁먹지 마라. 바지 올리고. 철봉 강하게 잡아라. 쉽게 올린다. 겁먹지 말라니까. 확 강하게 당겨라. 강하게. 니 지금 장난하나? 맨몸 턱걸이는 좀 더 강해져야 당길 수 있을 것 같다. 약지랑 새끼손가락으로 당긴다. 당기고 버텨. 당기고 버텨. 당기고 버텨라니까? 맨몸 턱걸이 단 한 개를 위해 이 3개의 턱걸이 밴드를 건너왔다. 밴드는 이제 필요 없다. 못 생각했으나 맨몸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근데 이 3개가 끝인 줄 알았는데 엄청 얇은 밴드가 하나 더 있더라. 그리고 엄청 엄청 얇은 밴드가 또 하나 더 있더라. 일단 빨간색 밴드 걸어. 걸었다. 빨간색 노란색 밴드만 건너가면 맨몸 턱걸이 한 개 확실히 당길 수 있을 거다. 발걸어. 새끼랑 약지에 하중 걸고 엉덩이에 뭐 넣었나? 어깨 내리면서 당겨. 당겨. 더 당겨. 당겨. 안되네. 어깨랑 머리 붙여서 거북이처럼 올라가지 말고 어깨 내려서 올려라. 가슴 펴고 어깨 내리면서 당겨라. 어깨 더 내려라. 턱걸이 힘 붙는 속도가 꽤 빨라졌다. 근신경이 연결되는 속도가 가속화되는 것 같다. 근데 니 돌았나. 머리에서 잘라는데. 딱 세 개만 당기고 그다음 가장 얇은 밴드로 넘어간다. 약지랑 새끼에 무게 걸고 어깨 내리면서 당겨. 어깨 좀 더 내려. 그래요. 다리 앞으로 올리지 말고. 마지막 하나, 안되네. 열정, 다심 이런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체력이 좋아지니 정신력이 뒤따라온다. 하지만 체력이 안 좋을 때는 잘 수행하지 못했었고 정신력만 탓했다. 단지 하루 유산소 30분인데 내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되기 시작했다. 오늘은 빨간 턱걸이 밴드 3개 확실히 당기고 마지막 가장 얇은 노란색 초박형 밴드로 넘어간다. 둘, 셋. 잘했다. 이게 최종의 마지막 단계 초박형 노란색 밴드다. 전 단계의 빨간색 밴드랑 비교해보면 이정도 굵기 차이가 난다. 이제 마지막 밴드로 교체한다. 교체했다. 한번 바로 당겨 볼게. 다리 걸었을 때도 거의 저항이 없다. 3, 4키로 남짓 도와주는 것 같다. 맨몸 턱걸이 하나까지 얼마 안남았다. 잘했다. 지금까지. 마지막 초박형 밴드도 마찬가지로 3개 당길 수 있게 되면 밴드 제거하고 맨몸 턱걸이 들어간다. 마지막 초박형 밴드도 마찬가지로 3개 당길 수 있게 되면 밴드 제거하고 맨몸 턱걸이 들어간다. 처음 턱걸이 밴드 사용했을 때 내 중량이 50키로 정도였고 50일이 지난 지금은 거의 80키로 정도를 당길 수 있게 됐다. 30키로만큼 강해졌는데 근육은 생기지 않는 것 같다. 남성 호르몬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버티면서 조금만 더 올라가. 잘했다. 얼른 3개 하고 맨몸 턱걸이 한 개 당겨보자. 거의 다 왔다. 아이스크림 제발 처먹지 말고. 뭐 그리 항상 급하냐. 일어나서 당기고 세수하고 당기고 오줌 누고 당기고 두 달 가량 당기다 보니 꽤 진전은 있었지만 인대에 스크래치가 조금씩 조금씩 난 것 같다. 그래서 며칠간은 보라색 밴드로 워밍업만 좀 해야겠다. consumers 오밍업 말씀해줘야겠다. 비생용榮 올라가고 Alla 오늘까지만 보라색 밴드로 워밍업하고 내일부터 초박형 밴드로 다시 들어간다 터코리 밴드 조심해야할게 가슴이 철봉에 붙을 정도로 높게 당기면 밴드가 앞발을 당기면서 몸이 앞뒤로 흔들린다 그러면 어깨에 데미지가 오더라 조심하자 어 잘 훈련된 고양이다 다리 거는거 쉬워보이는데 이게 제일 힘들다 약지새끼 하중 걸고 가슴 열고 당겨 초박형 밴드 세개만 성공하면 맨몸 하나 도전해본다 니 엉덩이 뭐 넣었나 오늘 초박형 밴드 세개 거뜬히 당겨지면 마지막으로 맨몸 턱걸이 한개 도전한다 하나 하나 편하게 올라가라 둘 셋 셋 밴드 세개가 한다 여기까지 오는데 60일 걸렸다 겁먹지 마라 쉽게 당긴다 겁먹어서 지금까지 30년 우물쭈물 아무것도 못했다 꽉 잡아 배에 힘났고 겁먹지 말라니까 그냥 세게 당기면 된다 오 그거 맞다 잘했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